이 두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또 모발이 다시 나을 때 건강한 모발을 낳을 수 있게 딱 잡아주는 그 힘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사람 이미지가 다르잖아요. 머리카락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동안 얼굴이고요. 아무리 피부가 좋다고 해도 만약에 이 얼굴이 머리카락이 없다. 사람이 되게 완전 달라 보일 수가 있잖아요. 소위 말해 남자분들은 머리빨이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얼굴이 잘생기면 뭐예요? 만약에 머리카락 없으면 나이가 한 10살 더 많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있을 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있을 때 어떻게 관리하시느냐. 관리실을 간다거나 사실 우리가 얼굴에는 기능성 화장품 많이 바르지만 두피에는 뭔가 바른다는 게 되게 번거롭고 불편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매일 갚는 샴푸로 관리를 시작하시는 건데 제형을 보시면 제형이 굉장히 에센셜한 제형인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제형이 너무 신기한 게 사실 저는 머리가 숱이 워낙 많고 길이가 길다 보니까 샴푸 쓰는 양이 되게 헤프거든요. 그런데 셀럽은요. 소량만 써도 거품이 되게 촘촘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 너무너무 좋았고요. 그렇죠. 거품이 일단 좀 찰지죠. 잘 안 떨어지죠. 찰지기 때문에 두피에 올려놓고서 약간 시간을 들고 두피가 불어난 시간을 줄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결정적인 건 향. 그럼요. 향 진짜 좋아요. 아니 세계 여러 나라 어떤 샴푸를 써도요. 이 탈모 샴푸에는 향이 첨가될 수 없대요. 그런데 그게 특허 기술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샴푸할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기분 좋게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고 하루를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받는 큰 혜택이지 않을까 싶어요. 정리해 드립니다. 어떤 샴푸인지. 아빠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고 아이도 감길 수 있고. 첫 번째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드리는 기능성 샴푸입니다. 그렇죠. 아빠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고요. 파라벤, 실리콘, 유해물질 없고 자연인의 성분이 95%니까 아예까지 감겨줄 수 있고요. 여기에 향 특허 부분을 이렇게 정정할게요. 향 전문 샌베리 퍼퓸하우스에서 향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엄마들, 여성분들 향 신경 쓰시는 분들, 퍼퓸 샴푸 쓰시는 분들도 너무 좋아요. 온 가족이 쓰기 너무너무 좋고요. 안쪽의 성분 보시면 어성초, 녹차, 자소엽, 좋은 성분 그득히 심지어 pH까지 논하는 샴푸 보셨나요? 약산성 pH까지 저희는 자신 있게 공개를 하기 때문에 나는 정말 샴푸를 고름에 있어서 깐깐하게 고릅니다 하시는 분들이 만족하시는 게 셀럽이에요. 그렇죠. 사실 샴푸는 되게 흔해요. 흔하지만 이런 스펙들, 이런 사양들을 따져보시면 정말 세상에 없던 샴푸의 그런 생각이 분명 드실 것 같고요. 어차피 실제로 받아보시면 나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쪽에 들어가는 자연인의 성분 95%까지 보시고 이런 프리미엄 성분까지 보신다면 솔직히 가격이 많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샴푸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들어오세요. 그 고가의 샴푸를 사실 하나하나 한 병 한 병 구매하시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어디 장 안에 넣어놓고 저 혼자 감을 때만 꺼냈을 것 같아요. 워낙 비싸니까. 근데 오늘 들어오시면 저희 홈앤쇼핑에서 이렇게 많은 용량 드립니다. 한 병씩 구매하시면 4만 3천 원이니까 너무 비싸죠. 근데 오늘 4병, 8병, 12병 질리지 않게 향 다양하게 해서 무려 12병 드릴 거고요. 일요일 것 같아요.